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이 일정이 잡혀있지 않던 그런 외유를 급히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은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나가는 것일까? 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성과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등등을 생각하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재임 이후에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유엔총회는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됐으나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정격적으로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은 9월 말부터 어렵게 재개되는 미국 실무협상에 앞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미국행을 결정하게 만들었을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죠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오려면 새로운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확인할 길이 없지만 북한 측이 원하는 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를 느꼈거나 아니면 뭔가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급히 방미길에 오를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급한 혹은 절실한 혹은 긴류한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자신과 정파에 도움이 된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북한을 제외하면 다른 누군가가 있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겠지만 문 대통령의 미국행은 도움을 요청하는 북한 측의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대면서 호기를 한껏 뿌리지만 북한으로서는 현재 유엔 제재의 압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해 있을 겁니다 사실 북한의 대외 무역과 관련된 그런 통계 수치를 살펴보다 보면 제재가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을 앞두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이 순서를 북한은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 가지를 이번에 얻어내야겠다는 것이 바로 북한이 미국 실무협상에 임하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박미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수 본부장은 9월 19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제재 완화보다도 체제 보장으로 방점을 옮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도훈 본부장과 다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연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은 현재 제재로 인해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화급한 주제가 제재 완화일 겁니다 미국 쪽으로부터 약간이라도 제재 완화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다급한 필요가 있고 그 필요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박미길에 오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아 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 모아진 것이죠 체제 보장이라고 하면 다음 주제고 당장 화급한 것이 제재 완화가 필요한 거죠 달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박미가 불현듯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바로 머릿속에 이런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구 함부로 하대를 하고 욕을 막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찬을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발언들을 하지만 필요할 때, 긴류할 때, 절실할 때는 반드시 SOS를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런 형국이 지난 2년 동안에 남북 간에 형성되어 있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북길에서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해서 일정한 성과를 얻어오기를 열렬히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질문은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해결법 선비핵화, 후보상을 일관되게 주장한 볼턴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 재선을 목전에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중동 문제도 그렇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대선을 치를 때 상당히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뭔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물이 필요하게 되고 이 정치적 성과물을 북핵 해결해서 찾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볼턴을 해고하고 난 다음에 해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달에 미국 판문점 정상회동이 끝난 직후에 이런 뉴스를 다 지냈습니다 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 가지고 한동안 국내에서 미국이 아주 강정한 전면적인 비핵화가 아니고 북핵 동결 수준에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래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걸림돌이 하나인 볼턴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미가 비핵화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김정은을 돕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게 됩니다 애시당도 처음부터 김정은은 우리를 이용한 거지 비핵화에 대한 그런 의지나 의도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핵 동결로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데 문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서 트럼프의 흔들리는 마음에 날개를 달아서 바로 핵 동결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그렇게 매치하는 식으로 이번에 승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헬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형식의 박미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되고 트럼프 또한 재선이란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핵 동결로 미국이 물러나고 나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핵의 인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악한 세력은 주변에 사람이나 국가를 악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 대통령이 박미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갖고 올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이익에 주력해야 되고 그것은 완전한 비핵하지 트럼프가 제안을 내놓더라도 북한 핵 동결 정도에 만족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거부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거부하지 않고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원래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지 않을까 그 점을 심히 우려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